인라인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자격증을 취득하고 ICP 교육자로 이룰 수 있는 길을 알고 ICP 레벨 1과 레벨 2를 취득하면서 ICP 교육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몇 가지 인라인스케이트에 관한 자격증이 있지만 제가 ICP를 선택한 이유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인라인스케이트 기술을 바르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지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방법이 좋아 제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라인스케이트 스크롤 운영하면서 ICP 코리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ICP 코리아에서는 1년에 평균 15명에서 20명의 ICP 교육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ICP 자격증 홍보와 생일적인 운영을 한 덕분에 한국에서는 ICP 지도자 자격증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ICP 지도 방법과 기술은 인라인스케이트 스크롤을 운영하는 기본 틀로 모든 커리큘럼과 레벨벨 기술은 ICP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스크롤을 천년하는 어린이, 학부모, 성인분들도 ICP를 보고 지도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있어 인라인스케이트 스크롤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CP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샤페인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